6345 어머머머 이대화님 오늘 프레시하네요 안구정화가 돼요 신은정님 새로 개봉되는 영화 소식 궁금해요 이대화 영화 세상 항상 기대됩니다 맞아요 이대화 영화 세상 그나저나 노래방에 레퍼토리 뭘 많이 부르세요? 저는 그냥 가면 윤도현 밴드의 사랑투 부르는데요 은근히 부르기가 쉬워요 그 노래가 아 그 쉬워요? 아 그렇구나 저처럼 고음 불가 잘 안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곡입니다 정말 궁금한게 3파전이었잖아요 이번주 그렇죠 돈하고 악질경찰하고 우상 중에 뭐는게 이겼습니까? 예매율로 보면 압도적으로 돈이 이겼습니다 아 그래요? 1위가 돈이네요 네 목요일 저녁 기준 영화 예매율이 돈이 36.7% 1위고요 심지어 캡틴 마블도 제쳤습니다 캡틴 마블이 23.0% 그리고 3위가 우상인데요 8.8% 기록하고 있는데 우상하고 악질경찰이 기대만큼의 성적을 거두지 못한 이유가 보니까 평론가들과 그리고 관객들의 평이 기대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저도 꼭 관람객 평점을 찾아보고 가게 되거든요 또 평론가들과 관람객 평점을 동시에 요즘 포털에서 같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둘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고서 많이들 결정하시는데 둘 다가 좋지 않아서인지 많은 분들이 돈 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오늘 영화 돈인데 류준열, 유지태, 조우준이 주연을 했고 네 류준열 씨가 조일현이라는 이제 막 증권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포부가 강하겠습니까? 이런 대사도 나와요 기본급 300에 성과급 무제한 자기가 한 만큼 많이 벌 수 있고 부자가 되고 싶은 청년인 거죠 그런데 막상 들어갔는데 성과도 없고요 자꾸 사고 쳐서 회사 돈만 까먹고 골칫거리 고문관처럼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괴감이 극에 달아있고요 높으신 분이 있는데 술 먹고 깽반 부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거의 망가져가는 그 신입사원한테 선배가 갑자기 은밀하게 접근해서 혹시 너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좀 비밀스럽게 만나볼래?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유지태 씨인데 일명 번호표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대요 알고 보니까 불법적인 금융 사기를 벌이는 사람인데 대신에 수수료를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겁니다 불법적인 것만 감수하면 그 사람 밑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담동 주식 사기 쳤던 이희진 부모의 살해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충격적이더라고요 결국 이 영화도 돈에 대한 어떤 탐욕을 그린 거죠 맞아요 또 증권가를 배경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던 주제 중에 하나였죠 참 매력적인 소재였고 예를 들어 마이클 더글라스 주연의 월스트리트도 있었고 또 레오나드로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이 영화도 있었고 이번에도 그 장르물적인 재미는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사람이 떼부자가 된다던가 여기서 우리는 대리만족을 느낄 수가 있죠 또 지능형 범죄가 만들어지고 크게 다시 경찰한테 들키는 그런 과정에서 범죄물의 재미도 있고요 또 돈의 의미에 대한 교훈적인 메시지도 있고 참 영화가 좋아하는 소재인데 그런 것들을 고루 잘 활용해서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흥미진진해요 시간이 잘 흘러갑니다 또 어려운 용어들이 물론 나오긴 해요 이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던데 예를 들어 공매도라던가 스프레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게 뭔지 하나도 몰라도 볼만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통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작전을 짜는지 이게 초점이 아니라 공매도라는 게 벌어지고 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뭐야? 야 이거 뭐야? 그러면 뭐뭅니다? 라고 설명해주면 야 그거 불법 아니야? 뭐 이런 식의 뭔가 불법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맥락은 다 암시가 되기 때문에 몰라도 다 몰입해서 볼 수 있고요 지장이 없습니다 주연 배우들 연기는 어때요? 정말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이름값이 증명이 됐는데요 유준열 씨는 처음에는 때묻지 않은 풋풋한 신입사원 연기를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완전히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거든요 그런 캐릭터의 변할 때 멋있게 잘 표현했고 또 유지태 씨도 그 캐릭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올드보이에서 완전 냉열한 정말 조근조근 이야기하면서 범죄하는 그런 스타일로 또 그려졌는데 그 카리스마에 있는 악영 연기는 이번에도 볼만하더라고요 볼까의 관점이었고 안 볼까 관점도 소개해 주세요 마지막에 통쾌한 복수의 반전으로 마무리가 되긴 하는데요 그렇게 개연성이 높거나 통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선 저럴 수 없을 텐데 하면서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런 점은 좀 감안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조금만 봐도 마이클 더글라스 주연의 1987년 영화죠 월스트리트가 떠오릅니다 그 기시감이 좀 강해서 약간 몰입에 방해가 될 정도인데 월스트리트를 한번 보신 분들이라면 그 정도는 감안하고 가셔야겠어요 윤태호 씨가 돈 기대되네요 이번 주 꼭 보러 갈게요 박정희 씨 응팔부터 유준열 배우가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유준열 배우가 나온 작품이라면 믿고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무지 기대돼요 이번 주말 가서 꼭 보려고요 하셨는데 네 재밌고 괜찮대요 네 맞습니다 음악은요? 음악은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삽입곡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빌리 조일의 무빙 아웃이라는 곡이에요 이거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